소개해 드릴 기타는 에피폰 J200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에이지드 앤틴 내추럴 에이지드 힙슨 보시면 VOS라고 빈티지 올드 스탁 약간 좀 중고스럽게 이제 에이징이 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 J200은 1930년도인가요? 그때 이제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이런 유명한 가수를 들고 나와서 히트를 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J는 이게 바디 자체가 전부 슈퍼 전부 바디라 스펙을 보시자면 이게 지금 솔리드 스프러스탑의 메이플 추구판 이게 지금 월솔리드도 되어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또 전부답게 이런 피크 가드며 이 브릿지 하고 이치판 이 인디안 로즈 등가 이게 엔레이 자체가 아주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있는 그런 모델이죠. 그래도 이렇게 약간 유니크하게 약간 좀 그 에 되어있구요. 골드 인티젤드 머신이 들어가고 아 투피스 메이플에 원넥이 들어가네요. 네 바닉 뒤에도 투피스가 되겠구요. 이 월솔리드 기타라 중지음트가 굉장히 아주 그 소리가 좋고 이 픽업이 피쉬맨 스레타 픽업이 달려있어갖고 뭐 물론 앰프 정치도 연결 가능한 약간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의 점퍼 J200 모델이었습니다.